포스코의 혁신활동인 QSS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민관단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포스코의 QSS 활동을 수행한 50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15% 향상되고 불량률은 2.1%포인트 감소해 1억 4,400만 원의 원가 절감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. 포스코는 지난 6년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, 학교 등 410여 곳을 대상으로 혁신허브 활동을 펼쳤고 올해 포항시의 주요 사업에도 참여해 QSS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